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발사 이튿날인 오늘 정상적으로 우주 궤도에 올라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.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는 현재 목표 궤도에 안착해 초기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점검 등 관련 전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해 전천우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정찰위성 2호기는 수개월간의 운용시험 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.